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진무실 이전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진무실을 꼭 옮겨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는데 당선인 측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권란 기자입니다.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진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이전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진무실 이전 이후로 소통을 앞세운 걸 놓고는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2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위험한 방식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거듭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윤 당선인 측 청와대 이전 TF는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격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칭한 뒤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예의를 지키면서 문 대통령을 지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를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 상징으로 표현하며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것을 비꼰 겁니다. TF 측은 지난 5년간 국민은 권위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좌절과 분노 속에 지켜봤다며 윤 당선인은 이런 무도한 정권을 종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대응하지 않겠다고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퇴임과 취임을 열흘 앞둔 시점에 신구 권력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정치권을 넘어 전방위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김현우입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과의 질환을